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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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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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브라탑 여행지 가져가서 입을 건데 끈이 너무 남아서 얘를 이렇게 고무줄로 잠깐 잡아놨거든요. 아니. 이거 꼬매서 가져가자. 맛있어. 뭘 그거 consists if they can pick me up before they can pick me up. 맛있어. 잘 먹으려. 맛있어. cured. 잘 먹으려. 지 mộtincin. 이렇게까지 해야되는 걸까? 달러 찾으러 은행에 잠깐 가려고요. 원래는 환전을 해서 가는데 오늘은 갖고 있던 달러를 찾아서 가는 거여 가지고 은행에 갔다가 커피 마시고 돌아오려고요. 이걸 먹고 가야지, 배가 안 고프겠지가 아니라 가면 또 배고프겠지만. 와 이거 진짜 그냥 가른 거야. 그 원물이 그냥 막 씹힌다. 거의 이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구두 코트 이거? 그냥 이거 맞냐고. 잘못됐는데? 잘못됐어. 그냥 이거 아닌데. 이거는 맞아. 옷은 안고 싶은데요. 진짜 ¡고맙습니다!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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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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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겨 너무 웃겨 이제는 이것보다 이게 더 맛있지 엄마? 얇은 게 더 맛있잖아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서 다 먹었어 대박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 크림이야? 크림이 아닐까? 크림치즈 이런 건가? 우와 미쳤다 안에 크림치즈 같아 맛있겠다 맛있다 빨리 먹어봐 약과를 위에만 올렸구나 응 맞아 이렇게 해야지 맛있지 그거 어떻게 하냐면 맛없어 양쪽 다 약과만 별로지 가끔 업체에서 써보라고 보내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냄새 너무 좋다 우와 우와 이게 샴푸랑 바디랑 비누 형태로 나온 제품인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감사히 쓰겠습니다 도망간 이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사하는 집에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놓고 쓰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냄새도 좋아 이거는 구독자님이 직접 만드신 케이스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갈아 끼우기 너무 귀엽잖아 귀엽죠 오 미쳤다 오 오 마스코 치즈 케이크가 됐네 네 스트레칭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이거 2등이다 2등 치즈 케이크에 2등 1등 어디였어 사법 옛날에 거기 거 맛있어 진짜 네 플라스틱 스터더리 응 플라스틱 스터더리 콜리 osa 감사합니다.